안녕하세요. 보내보기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부를 노래는 진성철 선생님의 안동역에서 바람쇠 날려놓으니 어머나 내 순간 저런 눈이 내리는 나를 안동역에서 만남자고 약속한 사람 새자벽부터 고고는 우리 누구까지 부른데 다른 건지 모든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난 다가오는 내 맘불만 놓으며 기적소리 끊어진 다음에 내 맘불만 내 맘에 거기까지 사랑의 꿈이었나 저 흥분이 내리는 날은 한 번 너가 계속 만났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오는 게 사랑은 건지 모두는 건지 해가 없는 사람 기다리는 내 마음만 넘는다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기다리는 내 마음만 넘는다 밤이 깊은 한동역에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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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